안녕하세요 인트로 하트 대문 열리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제공합니다. 이런 인트로는 어떤가요? 이렇게 만들어서 인트로에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. 속도가 다른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와 같은 인트로 하트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트로 대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시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제 아이디가 뒤에 나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mi의 아이디어를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